지금 8월 1일 9시 50일 호우주입으로서 굉장히 지금 보이시지 모르는데 앞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비상등을 켜고 지금 가고 있어요 차선이 안보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오토파일럿이 사실 저보다 더 밤에 압초로에 야면증이 없어요 차선을 잘했습니다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밤에 오토파일럿에서 운전을 맡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운전 보조기능으로써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핸들을 꽉 잡고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차의 간격도 지금 유주얼하면서요 보조 기능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주로 싶은 겁니다 참 무서워요 마지막은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네 리씨 어떠세요? 정말 잘합니다 엄마 뭐? 아니 너무 무섭다 진짜 네 어 네 안전을 위해서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! 제가 오토파이어스 켜고 있다고 했는데 니즈씨 카메라에 안 나와서 다시 그 부분만 찍어주세요 네 네 증거를 있어야겠죠? 네 오토파이어스 찍었나요? 네 오토파이어스 가고 있습니다 오이씨 너무 무서워요 네 개꾼 할게요 끝! 끝!